여긴 한결같이 문을 안 잠궈두네 아 여긴 왜 빨리 와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뭔데 나 불안하다 아 했었던 말인데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얘기 좋아해 나도 좋아해 아 나 이거 결말 아는데 여기 이 옥상 나도 너 좋아해 응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한다는 건 이런 의미야 그래서 너 대답은? 그래서 내 대답은? 내가 뱉 separated troisième 이준 nen